아, 외로워라. 이제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난 뭘 해야하나? 아니, 이게 뭐야? 폭력 메카드와 함께하는 터닝 메카드 테이머 챔피언십?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이제야 알자니! 음악 쏘사! 다이니 쏘아! 집합! 너희들 터닝 메카드 테이머 챔피언십 하는 거 알고 있었어? 아, 크리스마스 이후에 한다고? 그러면서 나한테 말을 안 하자니! 내가 너희들 치킨도 사주고, 샐러드도 사주고, 난 너희들에게 다 줬는데, 정말 다들 너무해! 자세히 있니! 핑계는 가죽 아니에요! 네… 탈 colleg strong 기마!! 넵 method 됐어 싫어 아니 그게 사실이야 그렇다면 당장 가야 되지 나도 참가할 거다 근데 펭토킹 그거 어디서 하는 줄은 알아? 당연히 모르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알려줄게 이번 2017 웅룡메카드와 함께하는 터닝메카드 테이머 챔피언십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는 건 다들 알고 있지? 물론이지 이번 챔피언십은 코엑스 1층 비홀에서 열린다고 해 코엑스라면 삼성료 끝차군 챔피언십에 오면 터닝메카드 배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 놀이도 준비되어 있다고 해 또 참가자 모두에게 윙라이언을 주고 상품으로 장학금까지 준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보다? 바로 우리 공룡메카드도 출동한다는 사실이지 그건 타이니스와한테 들어서 이미 알고 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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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하하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나의 배틀 실력을 보여주마 하하하하 참가하라 친구들 모두 먼저 긴장하라고 친구들이여, 날 갖고 싶다면 코엑스로 와라 윙라이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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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라이언 내가 널 맞으러 갔어 같이 가, 윙라이언! 친구들, 12월 24일 코엑스 공룡메카드와 함께하는 터닝메카드 테이머 챔피언십 잊지 말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